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SPB 사태로 급락했던 은행주들이 회복세를 맞이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번에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최대 조조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2021년에만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22년부터는 파산 위기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0월부터는 고객 예탁 자산도 급격하게 이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21년과 22년 회계연도의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불안감은 계속해서 고조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국립은행마저 추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한 건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나온 속보에 따르면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면 크레디트 스위스에 추가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크레디트 스위스는 24%가량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불거지는 우려를 스위스 중앙은행이 잠재워줄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폭스콘입니다. 애플 아이폰 공급업체인 폭스콘이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 트랙터와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폭스콘은 올해 전기차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전기 트랙터와 또 배터리 교체 모듈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패키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오하이오에서는 전체 차량에 대한 배터리 패키지 용량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와 전기차 필수 부품들의 현재 생산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인플레 감축법의 세제 혜택 조건에도 현재 생산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폭스콘 역시도 이 같은 이유로 미국 내 전기차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챗GPT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최신 버전을 내놨습니다. GPT4로 불리는 모델인데요. 오픈AI에 따르면 이전 모델인 GPT 3.5와 비교했을 때 GPT4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틀린 답이나 편향적인 사고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화하자면 9버전에 비해서는 29%가량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GPT4는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는 100명 중 10등을 기록했고요. SAT 시험에서는 읽기 영역에서 상위 7% 그리고 수학 영역에서는 상위 1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GPT4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절을 활용해서 학습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GPT4의 출시 소식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검색 엔진인 빙에 GPT4를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채 GPT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의 구조조정 소식을 보겠습니다. 메타가 2차 구조조정을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첫 구조조정을 단행한 지 넉 달 만입니다. 당시에도 전체 인력의 11%인 1만 1천 명가량을 감원 조치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1만 명가량으로 비슷한 규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는 첫 2차 구조조정 결정인데요.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다른 길이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에 걸쳐서 1만 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해고는 신입사원 채용 부문 부서에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오는 4월 말에 그룹 내 기술기업을 상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경영 관련 팀 순으로 정리 해고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 밖에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부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또 신규 채용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해고된 기술기업 직원들은 모두 10만 명에 달합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각각 1만 명 이상을 해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티그룹은 간반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올린 건데 이 점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 박유진이었습니다.